자 먹죠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이에요 네 거기 옆에 있는 와인잔은 좀 불안하고요 네 여러분들 치워주실래요? 예예 잠깐만 가위가 고닥드는거같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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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가 좀 나간 것 같은 그거 잘 자린 것 같거든요 좀만 있으면 이게 나올 것같아요 예예 1 1 1 2 1 4 5 5 5 6 아들입니다! 아들입니다! 아들입니다 여러분! 아들입니다! 야 진짜 대박 와 대박 와 이게 뭐야 자 먹어보죠 먹어봐요 와 살이 와 대박 와 진짜 이거 대박이다 고생하신 우리 미소님이 제일 큰 거 그 다음 거 선생님이랑 저랑 또 반을 여기서 선생님이 큰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죠 한번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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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너무 많아가지구 가족끼리는 연애 안됩니다 아 백화점을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까겠습니다 하나 더 어 이거 손 장갑? 잠깐만요 장갑? 장갑? 장갑인데? 어 장갑인데 이제 장갑? 벙어리 장갑 벙어리 장갑인데 벙어리 장갑 벙어리 장갑? 이거 이거 또 먹어야지 잘라줄게 우리 옴무님 미소님 선생님은 배가 부르고 있으니까 조금만 드릴게요 네 미소님 큰거 미소님 큰거 미소님 큰거 어떤거라고? 똑같아 똑같아 아 요것도 맛이 다르네 이거는 고기같이 고기 음 음 이것도 많이 부근 부인게 또 많이 나있네 신기하다 이거 음 다 장난아니 저 웨이터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예 오렌지로 부탁해요 음 진짜 맛 다르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피 안기죠? 손 손 아 미친 줄 알았어 아 손 깜짝 때려 아 아 네 앉으시죠 어 예예 아 예 아 예 음 아 아 으음 음 음 음 음 음 여러분 추천 한번씩 클릭해 주세요 추천 한번만 조심해 손조심 손조심 인게 이거의 힘을 내고 싶다 배삭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조심조심 요기 살은 제가 이렇게 발라놓을게요 아 300여 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한 마리 가지고 4명 신나게 먹네 물에 못먹겠네요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랍스타 원래 얼마나 컸는지 이제는 모르겠죠? 다 작났어 야 근데 원래 이렇게 먹으면 드럽게 먹게 되나요? 랍스타가? 고품격 음식 아니에요? 제가 알기로 랍스타는 고품격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먹지? 다 더럽게 먹게 되나요? 원래 좀 더럽게 먹게 돼요? 어머님! 동작이 너무 동작만 너무 힘든거 아닙니까? 제가 힘이 없어서 지금 미소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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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소님 너무 블idores 미소님만 미소님만 마지막 아 제발 손조심해! 무서워! 할 수 있을까? 반대쪽으로 이번에 반대쪽 안될걸 손조심해! 제발! 네 조심조심 제발 제발 조심하겠습니다 무서워요 지금 안해도 될거같애 그래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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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여기도 좀 대선해갖고 이거를 파내면은 고생했다 고생했다 이게 운동이 되네 미소 고생했잖아 우와 고생했다 도방 꺼주시구용 우와 우와 지형 지형 우와 지형 어머 구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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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천개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멍내 구멍내면 짝 짝 안녕 지금? 언니 딱 받았어요 야 진짜 웃긴다 진짜 야 순둥은 터졌냐 여러분 순둥은 터진 거 같아 진짜 야 저번에 진짜 어떡해 화장실에서 옆집이 공사에요 여러분 옆집이 공사합니다 옆집이 공사에요 옆집이 공사에요 옆집이 공사에요 아직 안됐나요?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아름다 아 냄새 아 냄새 아 진짜 이거 어떡하냐 미소님 많이 배고프죠 여러분 그동안 추천 한번 받을까요? 시청자이 몇 명이지? 몇 명이야? 몇 명이요? 야 추천 만개 들어있는데 이미? 어머어머 추천이 여러분 게임 방송보다 더 더 쩌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지났어 감사합니다 얘 추천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형님 지났어 지났다 어? 지났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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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나요? 화장실 정도 좀 한번 볼게요 성수 안 터졌어 성수? 야 진짜 안 깨졌나 보다 이건 깰 수가 없나본데? 입으로 깨볼까? 이빨 나갈걸? 아니야 더 가능성이 있어 보여 누나 이빨 약하지 않아? 제 이빨 가짜 이빨 아니야 나간다 이빨 야 이빨 나간다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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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가위로 잘릴 것 같아 그래 그치 야 안돼 아 제발 조심해 아 진짜 잘렸어 아 나 무서워 잘렸어 누나 이미 잘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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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무야 이거 잘린다 오무야 이거 잘렸어 요 가위로 잘렸어 음 이거? 뭐가 그랬나? 이거 짤렸어! 가위도 짤려! 가위도 짤린다고? 이거 여기하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돌려내면 될 것 같은데? 삼각적으로 이렇게 잘라내서? 오오오예요! 오오! mins TUina flake 진짜! 오케이! 나 왜한거야! 야 살 여기다! 이게 요기서가 없는데? 요기서 요기 빨개질 때 빨개질 나 손 빨개질 때까지 뭐한거야 와우 와우 됐다 으흐흐흐 으흐흐흐